Hi everyone. 지금 이 야마하를 야마하 62 징그리에 쓰던거 패딩을 다 바꿔왔어요. 패드를 요거는 제네시스 엘로이 1 피스는 요거 듀코프 D8 제가 손본 거에요. 자바 3 이구요. 화면을 절로 돌리고 1절 2절 따로 불러 볼게요. 소리가 맞출 수 있는지 볼게요. 일단 이래 놓고 이래 놓을까. 자 녹음을 들어갈게요. 소리가 맞출 수 있는지 볼게요. 소리가 맞출 수 있는지 볼게요. 소리가 맞출 수 있는지 볼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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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어떤거 뜨나요 일부러 생톤으로 했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